Q베이스 단축키 Yeah I'm Libbeat 오늘은 Q베이스 단축키 뿌리는 날 약 80여개의 Q베이스 단축키를 제가 A4 크기의 PDF 파일로 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Q베이스 단축키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다운 받는 방법은요 첫 번째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해당 동영상 내용에 보면 제가 무료 다운로드, 다운받으실 수 있게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용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Yeah, I'm a little bit Bees up I'm a little bit